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한 쓰레기라서 날 믿어줄 마음이 없는 거라고 저 이상한 사고면 저 가짜 범인까지 타살일 가능성도 있다고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너 끝까지 찾아낸다 우리 사원이 뭐예요? 우리한테 그런 것도 있어? 첫째, 무조건 돈 되는 기사만 쓴다 둘째,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정확한 기사만 쓴다 셋째, 둘째,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가 休식